저기 미안한데 하나씩 좀 갔다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물을 많이 먹었더니 갔다올게요 하나씩 어때요? 오줌비 오줌비 한 번 더! 한 번 더! 응원단 이름이? 워킹 데빌 어때요? 워킹 데빌 형 저 악마는 손 안 닦으셨죠? 예 안 내린 거야? 앞에 흘렸어 아이 진짜 나 못해 그래! 이거 뭐 하는 거야? 기적이! 기적이! 이름 적어놔야 그게 이 정도면? 준하 형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 지금 문인 줄 알았잖아 명수 형 뭐 틀어줄게 명수 형 뭐 틀어줄게 아 나 쳐? 이거 어떻게 했지? 근데 제가 지금 기사를 보니까요 오늘 아이돌들이 시상식이 있어가지고 골든글러브 골든글러브 골든 야구의 아이돌들이 왜 다 알아듣잖아 걸즈 내가 몇 푼 쳤는데 다 알아듣잖아 그래 여기 민호도 간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! 그러면은 그럼 가면 되겠다 봉칠이하고 그래 그래 가자 송돈이가 아이돌 동생들 좀 만나고 와봐 근데 저 일단 우리가 응원을 어디 가서 해요? 저희는 6월달에 브라시 월드컵을 응원합니다 와 장난 아니다 비장한데? 어우 진짠가봐 야 아까 농담으로 이과수 얘기했는데 정말 이과수 가나 보네? 쌀 안 씻어도 되겠네 홍준형 저랑은 먼저 출발 안갑시다 그래 그럼 시작합시다 다시 섭외해줘